0691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코스온, 은, 는 동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이 주사업이며 국내 외 약 300개의 화장품 브랜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OEM-ODM 사업을 영위함 제1호산 공장은 연간 약 8,7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CGMP급 공장이며 2020년 1분기에 연간 1만 3천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제2호산 공장을 완공함 해외 판매의 경우 현지 화장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판매 기획 중이며 개인 및 기업의 ODM-ODM을 병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2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인 디비아어 시스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만 영위하며 다른 사업은 철수 대시 CGMP급 공장을 통해 연간 약 8,700만 개의 생산 능력 보유 국내외 홈쇼핑 및 온라인 수출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대상 OEM-ODM 사업 영위 중 대시 중국 화장품 업체 환야그룹과 홍콩 마케팅 합작법인 설립 및 중국 광저우의 중국 합작법인 광주 코스온 화장품과 기유한 공사 설립 등 해외 시장 영업력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항 화장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내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판매 축소 및 기초 화장품 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소폭 감소하였음 대시 매출 원가율 상승 및 경상 연구 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 비용 확대로 인하여 단기 순 손실 폭 확대됨 대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 및 중국항 화장품 판매 부진이 전망되며 이에 수익성 역시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 구조 이어질 듯 2023년 5월 30일 기준 개장 전 코스온의 시가 총액은 63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코스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6위입니다. 코스온의 상장 주식 수는 2394만 600위 순주입니다. 코스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5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18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1.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5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n-a배,-20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7억원, 마이너스 150억원, 마이너스 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9억원, 마이너스 742억원, 마이너스 674억원입니다. 코스온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마이너스 252.5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536.7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만